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영역 10 이상 한번 깨보도록 하죠 일정시간 경고 번개 추적이 나타나며 안전지역으로 들어가 번개를 피해야함 1분당 랜덤으로 엘리트 출현 30초마다 적의 데미지 10% 증가 HP 회복 불가 20명의 적 중 1명의 HP가 5배가 됨 엘리트 및 보스 제외 어 잠깐 번개 떨어진다 이쪽으로 들어갔어? 안 맞아야지 야 저 총알 쏘는 애 나오네 축구공도 하나 찍고 첫번째 보스 질주 빠삐용 오우 시작부터 달려와 벽돌 3성 번개 떨어진다 금방 잡았네요 저도 똑같이 번개 열차 제발 3개 나이스 투자 직감 5성 6감 가겠다 축구공 3성 6감 찍었어 회로 고침 부메랑 두번째 보스 뜨기 전에 부메랑 치즈나무 정령 피하면서 조금씩 움직여 홍검 4성 무적일 때 뒤지게 때려야 돼 부메랑 5성 홍검 5성까지 스킬 찍다가 벌써 퇴력 거의 다 깠네요 어 이거 조심해야 돼 됐어 열차 5개 와 오늘 너무 좋아 지베검하고 마그네틱 둘 다 됐네 불완자 갑바 5성에다가 축구공 5성까지 양자공 바로 스킬 맞춰 자 끝까지 처리 완료 퇴력터 설치자 그리고 엘브 나왔는데 얘도 금방 잡았죠 열차 하나 에너지큐브 아 운동화 하나 더 나오기 전에 에너지큐브 이번에는 3개 아 운동화 너무 많이 나온다 드디어 마지막 보스 대항의 군원 한 마리 오오오 딜이 폭딜 들어가지 템은 필요없고 잡았다 야 보상이 두개나 떴네 먼저 위에서부터 신병의 길 아바타 프레임 그 다음에 오 요것도 주네 엘리트 파츠 패키지 에리나랑 탕처리 그 다음에 해롱이 고전 보상 어 여기서 제발 콘도 나왔으면 좋겠다 콘도 어 S검 이번에는 도전 11 치명타 감소 무기 쿨타임 2배 일부 몬스터는 사망 후 독의 원을 남김 2초마다 번개 공격 발생 뒤에 있는 적에게 입힌 데미지 감소 이번 캐릭터는 탕처리로 해볼게요 전자 수류탄 탕처리로 해보는 적에게 입힌 데미지 감소 몹돌이 되게 빠르네 탕처리도 버프 좀 줬으면 좋겠다 요즘 탕처리를 아무도 안하는 것 같아요 엘브 나왔다 전갈 바로 수류탄을 잡고 행운열차 5개 와 대박 미사일 4성 그 다음에 공중 수류탄 자 탕처리로 첫 번째 부스 좀 쉽게 잡을 수 있으려나 벌써부터 체력이 없는데 탄약 찍자 아 3급 경비원이네 심지어 전자 수류탄 4성 무빙을 좀 많이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데미지 잘 안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잘 피해 무빙으로 오 좋았어 좋았어 아 한 마리 또 쏘아냈네 잡혔다 저거 큰 것만 잘 피하자 번개랑 그래 그래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조금만 더 잡았 열차 하나 드릴 공중 4성 홍검 4성 그 다음에 로켓 5성 야 진짜 확실히 상처리로 하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 엘보 떴거든요 잘 못 잡고 있어 살기 바쁘다 근데 좀 있으면 보스가 나오거든요 최대한 공격력 업해야 돼 오케이 공중 6성 보스 나온다 2번 보스는 포식자 다시 한번 땡기고 레버 레버 오 좋아 피트니스 찍을게요 드릴 피트니스 삼성 오 잘 버티고 있는데 보스 한 마리 잡았다 나이스 열차 갑바 아 게이드 이제 곰만 잡자 포트 한번 쫄여 미사일로 두 대 딱 딱 때리고 피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잡았 열차 하나 고성능 지금 엘보 나왔거든요 저놈 잡고 나서 빨리 더 강해져야 돼 오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무 억울해 여기서 죽으면 살자 무적이야 무적 지금 피해주고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빡세냐 엘보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밀어 밀어 살 수 있어 최대한 버텨 거기 근처에서 맴돌아야 돼 탕철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쉽지가 않네 명장을 뀌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자석이다 뒤에야 지금 레버 팔 수 있는 뒤에라고 피트니스 4성 갑바 좀 5성까지 나왔다 갑바 이러면 조금 살 수 있겠지 갑바 4성 그래 그래 일단 엘리트 한 마리 잡혔네요 어 또 엘리트 또 나왔어 이거 먹고 제발 5개 나이스 으윽 이러면은 갑바 5성 이게 안죽겠지롱 와 피 차는 것도 많이 참다 자 뒤차 하나 더 태워야지 축구공 5성에 드릴 5성까지 야 1대1 떠 손댕이 떠버려 피바람 안죽네 엘보 이렇게 가까이서 때린 데도 잘 안죽죠 꽤 잘 버티는데 죽을 때 되지 않았니 너무 안죽는다 와 잘 버틴다 진짜로 드론이 있었으면 금방 잡혔을텐데 오케이 잡았다 양자공 떴다 양자공의 위력을 보여주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이게 바로 닮아 양자공 야 근데 엘보를 죽였는데 바로 또 나왔나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프지 피해 피해 야 나 죽을 뻔했다 방금 우와 너무 많은데 청열까지 날라와 살 수 있어? 최대한 살아야 돼. 죽을 뻔. 무빙. 미쳤다 미쳤다. 피해 피해. 20초 남았어. 가능하면 좀 약한 데 가자. 몬스터 없는 쪽으로 살아야 돼. 죽을 수 없어. 보성능. 부활했고 10초만 버텨. 마지막 버스. 여기서 죽으면 끝나거든요. 어 살았다. 빠뿽 여왕. 한 마리부터 먼저 조져야 돼. 총을 날라오고. 자, 죽여. 할 수 있어. 휘파람으로 조져버려 그냥. 어? 둘 중에 하나 빨리 잡아. 오케이. 오케이. 잡을 것 같아. 한 마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크게 크게 돌면 될 것 같아. 개는 좀 약하거든요. 오케이. 자, 고기 먹고. 진짜 우와. 야, 죽을 뻔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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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iar.